. . . . . . . . 발걸음 걸음걸이가 웃기지 않나? 조용히 해, 이사님 하고 있어. 너 근데 왜 토코니오가 나 2개 시키냐? 너 좋아하는 거니까 네가 사달라며. 잠시만, 이거 좀 들어봐. 듣는 게 잘 어울려. 뭐야, 내가 들어? 야, 왜 내가 들어야 돼? 왜냐고? 궁금해? 응. 들으려고. 야, 이건 너무 빠르다, 너. 빨라? 일로와.